다 까먹었어 거시기가 사철가루 사철가루 하면 그래요 사철가루 백발가루 한번 써 단가루 세 개를 다 한번 써 겁니다 까먹으면 안 될께요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봄농도 봄이로 가나 봄은 자주 왔곤 말어는 세상서 쓸쓸 얻어라 나도 어제 봄춘일거니 오날 백발 한시 모두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갔다 갈 줄 안은 봄을 반겨 헌 그릇을 쓸때라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려거든 여기가 가도 여름이 되면 고금방 초승하시라 여름이 가을이 돌아오면 달로상품 불안 불안 흑 돌아오고 해적 흑 흑 흑 흑 흑 흑 흑 가을이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강호간 천천 바람에 백설만 펄 펄 펄 펄 피날리여 흑 흑 흑 세개가 되고 보면은 홀벨 서글벨 정지 대권이 두 와 백 안이 버시로 난 부정 세월은 다섯 시 흘러가고 이래 처음 흑 어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 흑 흑 흑 흑 흑 오 하 세상 손님 내 돌 내 한 날 들어 오 오 인생이 너도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동 그날과 그날 걱정 분실 다 지려면은 난 사십 오 못 살 인생 아참 버전 죽어지면은 동 마무산 사 아 아 아 살 아 예 맘 찌순 아 너 아 이 뭐 내 주망도 못 터뜨리라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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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라 가까운 청춘이 다 눈눈다 세워라 하지마라 가로운 생활로 어쩔거나 멀어진 개수나무 터끝줄이 막아 대략에 담아놓고 꼭 푸시고는 놈과 불러부려 허는 놈과 대화하고 못하는 놈 차례로 자보다가 저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다 멋있는 님네도 서로 모아 앉아서 그냥 웃어 마음먹게 하면선 어두운 놈이로 놀아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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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잘 들으셨어? 봉석님은 붓가락이 조금 늘었는데 이것이 아주 좋아 하나 둘 셋 질방 펼쳐서 잘 지내는 무리 그것이 아주 멋있었어요 태연계의 정의를 예방해서 너무 좋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